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꿀팁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고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보셔라 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와주세요. 종목 분석 진행시켜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시켜 해보겠습니다. 6월 22일 날 제가 아이크래프트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런 상승과 이런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거래량을 발전시키면서 올라왔을 때 이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561선을 아마 지켜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큰 상승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이 가격대, 지금 매수된 세력들의 가격대가 이 중심선에서 딱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런 일자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 22일 있었으니까 22일이 그때가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래서 금요일 상승, 그리고 오늘도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X게이트 같은 종목입니다. X게이트가 22일 날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종목들의 상승이 21선에서의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따라가다가 11선에서 다시 반등. 하지만 이 조정 구간에서의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거래량이 없다는 거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데서 장대, 양봉,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 하지만 눌림일 때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항상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21선에서 반등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요. 이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21선을 터치하면서 5일선 중에서 딱 끝나는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건지는 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수급에 의해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지키시고 들어간다고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론이죠. 유상증자 했던 정말 이거 너무 왜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합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그래서 한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오늘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증자를 했죠. 거의 1조 원이 넘는 증자를 했는데요. 보시면 시설 자금 좋습니다. 물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4천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채무 상환 3,500억. 그다음에 타법인 증권 투자 자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건 좋은 겁니다. 증자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일반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자 배정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일반 공모입니다. 왜 일반 공모가 좋지 않느냐. 주주 배정 후라는 말은요. 이 회사의 주주한테 먼저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도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제3자 배정은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가 대규모 자금을 들고 와서 먼저 투자를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SK이노베이션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을 했는데요. 자, 얼마를 했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걸 알기로는 한 7% 정도 주가가 희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주가라는 게 EPS.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EPS 곱하기 PER이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인데 지금 EPS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로 나눠야지만 나오는 게 바로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EPS가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PER은 그대로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는 형태.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된다. 뭐 그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노베이션은 약 7% 정도의 시가총의 7% 정도가 되니까 오늘 딱 빠진 게 7% 빠졌다가 그나마 반등해서 약 마이너스 5%로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셀 업체 중에서 가장 오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승하고 있다가 사실 저희 어떤 노량톱방이 계신 분들도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게 정말 많아요. 왜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고 뭐 이게 더 나빠지겠어? 했는데 오늘 이러한 증자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SK 쪽이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손절이라든지 하지 말고 그냥 증자를 받으셔라. 사실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는 것은 SK온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사실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4만 원대에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서 물론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K이노베이션은 그래 넌 이해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는 그래도 오케이. 시설 투자하고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론 이렇게 하얀색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21선 깨고 올라갔는데요. 저는 다시 반등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증자는 오케이. 증자 받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증자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속상하죠. 계속해서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빼버리니까 좀 속상한데 그래도 SK이노베이션은 받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나쁜 증자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 종목이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인데 SD바이오센서 예전에 상장하면서 코로나 진단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던 업체인데 운영 자금으로 5천억 그리고 탑업인 증권걸로 해서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을 거의 2천억대를 지금 하는데 일반 공모 증자로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주주의 돈으로만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SD바이오센서의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어요. 약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큰 금액들을 하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공모로 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나쁜 거죠. 지금 가뜩이나 주가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살짝 바뀌었는데 가격대가 1만 5천 원대예요. 1만 5천 원대에 증자를 한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SD바이오센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한다. 이번에 조달된 금액으로 메리디안, 바이오센서, 사이언서, 인수금융차익금 2억불 하나로 2,700억 상한에 사용할 것을 다 주주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에 얘네 돈도 많아요. 돈도 많은 상태 내에서 돈 쓰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이 상하겠지만 정말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수금융차익금 상한에 예상된 부채비율이 30% 부채비율이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구대도 좋아요.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증자를 볼 수 있고 자, 지금 5만 원대가 지금 13,000원대까지 지금 15,400원인가가 아마 증자 가격인데 그것보다 지금 가격이 12,890원이에요. 물론 한 달 이후에 되기 때문에 발행가는 변경이 될 거예요. 발행가는 변경이 되겠지만 지금 증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증자를 받자마자 우리는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자를 전혀 받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자가 성공할지 거의 실패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슨 다른 호재성 기사나 이런 걸 내는데 너무나 빤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서 솔직히 저는 좋게는 보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1차 발행가는 또 변경이 됩니다. 더 낮아지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한 달, 일주일, 당일 이 세 개를 가정평균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또 산정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은 바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증자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증자를 좀 좋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도 속상하고요. 8만원에서 12,800원까지 빠진 이 종목 주봉인데요. 더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CG, CGV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총이, 시총이 5천억인데 아니, 5천억 증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을 버는 회사가 지금 내가 20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20주를 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에서 2.5로 그냥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2패스 곱하기 피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7,630원이고요.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의수가 1.4예요.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반 그러니까 1.5주를 거의 준다는 건데 이거 지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7,800원이니까 그 가격보다는 싸요. 싸지만 이거는 좀 사실 CJ, CGV 관련해서 리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한 증자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시장 자체가 다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거의 뭐 신고가 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신저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보다는 종목에 더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대한 기억으로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종목들을 피해갈 수 있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꼭 필요하니까 저희 쪽에 노란톱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나쁜 증자를 하는 종목들보다는 좋은 증자 아니면 혹은 성장하는 종목들 제가 많이 발굴해 드릴깐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더 자세히 설명을 저희 노란톱방에 할 테니까요.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보세요. 지금 거의 뭐 더이상 설명하기 싫어 얘기는 종목들은.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